오리지널 K-래디오 최파타 토크쇼 오늘은 빛이 나는 솔로 특집입니다 먼저 언제 어디서나 반짝이는 무대 위의 크리스탈 유수정씨 요즘 감성을 노래하는 솔 그리고 백지영 거미 유나씨다운 발라드 개부는 이분이 이어갈거에요 이아영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 와 세 분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숱도 놓고 촉촉한 감성짓은 이 날에 아주 뽀송뽀송한 상큼한 그런 세 분이 나오셨는데 자 먼저 솔부터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가수솔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더해야지 아 더 할까요? 요번에 뭐 노래가 나오고 갈까? 아 이번에 니쥬라는 성시경 선배님과 같이 한 니쥬라는 노래가 나왔거든요 너무 좋아요 오늘 같은 날 아주 딱 듣기 좋으실겁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자 우리 수정씨 안녕하세요 저는 4월 20일에 첫 정규 앨범으로 돌아오는 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틀 전에 나오셔서 살짝 아 네 살짝 네 좋아요 자 우리 아영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별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가수 이 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정말 오늘 그 처음은 아영씨부터 정말 이렇게 우리 쏘도 만났고 수정인도 자주 만났고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아영씨도 어때요? 아 제가 라디오가 좀 오랜만이라서 아직 긴장이 좀 되는 것 같은데 아 정말? 풀어주게요 풀어주게요 네 다 챙겨보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끝까지 편하게 잘 재밌게 하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말하는 목소리도 뭔가 감성이 막 뚝뚝뚝뚝 우리 김지양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수정님? 아 네 솔로 가수 류수정 열리라는 류수정 요즘 스케줄 때문에 바빠고 있는데 삼시세끼 꼬박 잘 챙겨 먹고 일하고 있나요? 라고 잘 챙겨드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잘 챙겨먹습니다 아 지금 몸이 여리여리 여리여리인데? 힘든만큼 잘 챙겨먹고 있습니다 조금만 핸드백을 들고 오는데 그 핸드백이 무거워 보이는데? 거기에 뭐 들었어요? 제가 좀 보고상이어서 안에 지금 가득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약간 볼링처럼 볼링곰처럼 보여줘요 아니 요렇게 조금 무거워요 이 백에 어 저게 가득 들었구나 일단 뭐 휴대폰이 있을 거고 거울이 있을 거고 맞아요 컴팩트? 입술? 어 네 그쵸 그쵸? 화장품이랑 그리고 가득 차있네요 향수도 그냥 통째로 갖고 다니고요 그리고 카메라 봅시다 봅시다 아 카메라도 있고? 네 이렇게 카메라도 갖고 다니고 그래 그래서 좀 무겁습니다 실제로 속에 들어가는 게 다르구나 맞아요 요즘 친구들은 저 카메라 갖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래서 잘 챙겨먹고 있대요 김지양씨 자 허주환님이 네 솔은 솔로 활동도 해야지 WSG 워너비 활동도 해야지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하겠어요 그래도 미안하지만 소처럼 일해 주십시오 예이 그치 우리 팬들은 많이 많이 노래 듣고 이러니까 좋으니까 그쵸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때 WSG 워너비 때 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자 우리 아영씨가 4938님이 아영씨 박민영씨랑 고경표씨가 나온 드라마 월화수 목금토 OST 부른분 맞죠? 월수금 황토 네 OST 부른분 맞죠? 네 드라마를 좋아해서 아영씨 노래도 찾아들은 1인입니다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거 OST 부르셨죠? 네 네 살짝 한번 해볼까요? 아 어 맛배기 맛배기 그냥 네 매일같이 무너져 너라는 파도에 하루 또 하루 다짐의 파도 너라는 파도 네 아까 그 허스키한 그 음성이 오 네 감사합니다 김낙영씨가 우리 쏘리 할까요? 네 직업도 똑같고 나이도 비슷하고 제 느낌인데 왠지 세 분 오늘 통하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뭐 두세 살 차이는 있어도 같은 세대입니다 그쵸 그쵸 뭐 세 분이 이제 오늘 처음 보는 거라고 네 얘기하고 이러는 거 네 서로의 첫 느낌 같은 건 어땠어요? 일단 예쁜 사람들은 첫 느낌이 좀 싸하잖아요 서로 이렇게 원래 원래 여자 셋이 딱 방에 있으면 온도가 확 내려가요 오 더군다나 미녀 셋이 있으면 온도가 영화지 영화 아 진짜요? 여기는 난리나네요 네 여기는 난리네 난리납니다 한파에요 지금 냉동의 냉동 다들 미녀 인정? 네 근데 뭐 이렇게 서로 이제 노래를 하는 걸로 이렇게 뭉쳐져서 그런지 되게 따뜻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바깥에서 만나면 좀 쎄할 수 있어 또 뭔가 이렇게 통하는 우리가 한 사람이 참 저기만 한데 처음엔 쎄 그치? 괜히 어색함 이랬어 근데 저는 오늘 첫인상 쎄하지 않았어요 오 옷이 굉장히 뭔가 옷을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있어서 그런지 뭔가 멍글멍글 멍글멍글한 느낌 있을 때 오늘은 내가 제일 따뜻하게 아 사실 오늘 날씨가 되게 좋은줄 알고 맞아요 나왔는데 집 밖에 나왔던 데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너무 추워가지고 추워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일기예보 같은 건 안 보시는 거야 그냥 구름 정도였는데 오늘 강풍 뭐 막 벼락 동반 막 그렇게 많이 오는데 내일은 되게 날씨가 덥대요 맞아요 올 들어 최고 기온 한다고 하니까 저는 근데 이런 비 오고 난 다음 날씨 좋아요 맞아요 황사도 좀 없어지고 네 맞아요 깨끗하고 박종은씨가 어 우리 수정이가 할까 아 게스트 세분 공통점 차분하고 조곤조곤하게 말하는데 크크크 음악할 때는 180도 달라지 그러니까 이런 가수들이 또 노래할 때 완전히 또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세분이 한자리 모인 이유가 있죠 바로 세분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수정씨는 정규 앨범 내기 전에 선 공개곡을 발표했는데 공개된 두 곡 모두 우리 수정씨가 직접 작사 작곡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러브 올 헤이트 그리고 하루 세번 하늘을 봐 네 그러면 정규 앨범은 내일 모레 20일 날 나오고 네 20일 날 나옵니다 그럼 아까 스포를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어떤 앨범인지 앨범 아카이브 오브 이모션스는요 제가 전부 자작곡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애정이 가는 곡이라 한 곡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정말 좋으니까 모두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근데 본인이 작곡 작사 그 가사 너무 잘 들어보고 싶은데 자 그러면 정규 앨범을 기대해보면서 류수정씨의 하루 세번 하늘을 봐 직접 보고 계세요? 하루 세번? 이게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긴 한데 하루에 세번 하늘을 보는 사람이 되게 여유롭고 행복한 사람이다 약간 이런 말을 들었어가지고 맞아 우리가 한번도 하늘을 안 볼 때가 많아요 오늘부터 그러네 하루 세번 하늘을 볼 정도의 여유만 있어도 참 잘 사는 건데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류수정씨의 라이브 들어볼게요 하루 세번 하늘을 봐 날 비슷한 하루하루가 지나는 나의 오늘이야 류수정씨의 라이브 들어보는 하루엔 세 번씩은 하늘을 봐 그냥 이런 게 참 좋아 들려오는 바람소리 그냥 이런 게 참 좋아 그네 앉아 발을 굴러 그냥 이런 게 참 좋아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nothing 한 잎 그냥 이런 게 참 좋아 If and if I'm weak Oh if and if I'm gloomy 얘는 그대로 얘 내 모습대로 레일리 자연스러운 내가 좋아 매일이 완벽하지는 않아도 아무래도 여기로 일어나면 조금씩은 하늘을 봐 근데 아닐까 자 하나 разных 들려오는 바람소리 그냥 이런 게 참 좋아 그네 한 잔 바른 꿀로 그냥 이런 게 참 좋아 커피 한 잔, 너핀 한 입 그냥 이런 게 참 좋아 유수정 씨의 하루 3번 하늘을 봐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김유정 씨가 수정 언니 노래 들으니까 흐린 하늘도 맑아지는 느낌이에요 내일 맑아지니까 내일 들어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듣기 좋은 노래 맞아요 김민지 씨가 와 가사 누가 썼냐 진짜 좋다 이런 감성이 있네 그렇죠 유혜영 씨가 어머 얘기할 때는 애기 애기에서 소녀 같더니 노래 부르는 감성이 뿜뿜이네요 목소리 너무 매력적이에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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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목소리가 다래모 다래모 느낌 있네요 근데 데뷔 9년만에 내는 첫 정규 앨범이라고요 네 맞아요 오 그렇구나 그럼 진짜 긴장이 많이 되고 설렘도 있겠지만 맞아요 어때요 지금? 너무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어가지고 9년이나 이렇게 걸렸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대하고 기대했습니다 네 아마 팬분들도 굉장히 고대하고 기대할텐데 네 내일 모레 그렇죠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이틀 뒤에 나오는 타이틀곡은 어떤 곡이에요? 이틀 뒤에 스포를 좀 하자면요 욕심에 대한 그런 가사인데요 또 욕심을 막 드러내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잔잔하고 숨기면서 표현하려고 그런 약간 좀 잔잔하게 그것도 역시 수정씨 작사 작곡? 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얼마 전에 아영씨도 신곡이 나왔습니다 네 어떤 곡인지 좀 직접 소개해주세요 제가 전곡들은 다 이별을 한 후나 이별을 하기 전에 그런 감정이라면 이번 곡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의 감정을 다뤘거든요 근데 그 연애의 온도라는 그 영화에도 나왔듯이 그 다시 만나서 제대로 만날 확률이 3%밖에 없다고 3%로 또 연구하신 분이 계시구나 그래서 97%는 다 똑같은 이유로 헤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 가사도 되게 다시 만났지만 그 헤어질 걸 알면서 꾸역꾸역 이렇게 참아가면서 이어나가다가 이제 마지막이란 걸 알면서도 이렇게 나는 사랑을 이어나가려고 한다 근데도 이제 힘들어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별 노래 중에 최고봉이겠대요 개봉이 이별이 헤어지는 건데 다시 죄를 해봤어 네 근데도 진짜 꾸역꾸역 예전에 그런 걸 근데 뭐 더 가슴 바쁜 이별이죠 맞아요 더 간 노래네 맞아요 더 갔어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아영씨의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도 라이브 먼저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 아영 감사합니다 헤어지고 다시 만난 지 이제 겨우 한 달인데 배곡했던 마음이 조금 과했었나 봐 마지막이란 걸 알면서도 내게 잘해줬던 네가 미워 억지로 웃어보이던 넌 너도 날 만큼 아프면서 마지막이란 걸 알면서도 도대체 왜 날 끝까지 힘들게 말 들어 네가 했던 모든 말들에는 사랑하는 맘이 있었잖아 마지막이란 걸 알면서도 억지로 내가 싫단 말하면 네 맘이 좋아해 왜 괜찮니 아기란 걸 알면서도 도대체 왜 날 끝까지 힘들게 만들어 네가 했던 모든 말들에는 사랑하는 맘이 있었잖아 마지막이란 걸 알면서도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면서 아름이 행복하게 해준다면서 밤하늘을 같이 바라보며 약속한 말들은 이제 없어 너만 천사람인 척 하지마 날 그냥 버린 거잖아 마지막이란 걸 알면서도 도대체 왜 날 끝까지 아프게 만들어 내가 행복한 모든 말들에는 사랑하는 맘이 있긴 했니 이제서야 묻고 싶어 마지막이란 걸 알면서도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울고 싶은 애 뺨을 때려주는 그런 의외네요 애절하다 눈물이다 눈물 왜 이제야 물어봐 감사합니다 이하영씨의 마지막이란 걸 알면서도 라이브로 들으셨습니다 와 저 호흡좀 하셔야 되니까 저거 노래방에서 누가 땅을 전경화씨가 전 3프로네요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 결혼할 꼬리 토끼 둘 낳고 살아요 운명 운명 3프로 연인 연인 박재호씨가 네 오늘처럼 비오는 날엔 이 노래 좋네요 감성 폭발 오늘 비 안 났으면 어떻게 할 뻔 있어 우리 아 그러니까요 웬만기에 비가 와져가지고 김성희씨가 네 눈에 빛나는 글리터만큼 아영씨의 목소리는 반짝반짝 빛나네요 아 진짜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노래를 잘했어요? 아이고 제가 노래 시작할 때부터 네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아니 보통 이제 아영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네 네 네 그렇죠? 남달랐겠죠? 노래가 노래하는 게? 그래도 노래방에서 조금 잘한다고요 네 친구들한테 네 친구들한테 네 자 그리고 이제 수정씨 라이브도 듣고 아영씨 라이브도 듣고 이제 쏠이 남았네요 네 네 쏠은 성시영씨와 듀엣곡을 냈어요 맞습니다 이미 뭐 최파타에서는 여러 번 들려드렸는데 네 쏠이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노래는요 니쥬라는 곡이고요 어 외로운 감정들을 누구나 느끼잖아요 어 외로움에서도 배울 게 있고 이 외로움조차도 쓸모가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어 그런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 누가 작사를 했어요? 어 이거는요 네 안신의 작곡가님이라고 어 작사 작곡 다 맡아주셨어요 그렇군요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어 받아서 노래한 게 처음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뭐 정말 성시경씨가 아주 좋다고 극찬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먼저 쏠과 성시경씨가 함께 부른 니쥬 니쥬 음원으로 듣고 노래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 4부에 또 쏠과 자세히 나눠볼 거예요 그리고 쏠도 라이브 또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네 멀리 가지 마시고 네 기다려주세요 쏠니쥬 음원으로 듣고 오셨는데 아 요 노래에 대한 이야기는 또 4부에서 또 자세하게 또 얘기할 거고요 자 우리 리수정씨 쏠 이아영씨에게 궁금한 질문이나 혹시 있다면 미담 인담 복격담 이런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자 4부에서 봬요 Reconna 가공지 마이콜 가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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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하정의 파워타임 사업을 시작했고요 보는 라디오로 우리 유수정, 소울 그리고 이하영씨 아주 가깝게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그러면 아영씨부터 자기소개 다시 할까요? 4부에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저는 이별 감정을 노래하는 가수 이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류수정 네 이제 이지민의 정규앨범으로 돌아온 유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3부의 음원으로 들었죠 니쥬, 쏠 네 니쥬로 돌아온 가수 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쏠은 평소 얘기할때도 그 핀이 있네요 이쥬 쏠입니다 참 이경씨가 우리 아영이가 한번 해봐요 니쥬 분위기도 좋고 노래 감성도 좋고 꼭 필요한 노래예요 대박 예감이에요 너무 좋아요 김은혜씨가 봄캐롤로 딱이에요 목소리 너무 로맨틱해 어머 이건 사무실에서 보낸 거 아니야? 맞아요 와 봄캐롤도 봄캐롤 자 아까 이제 니쥬도 들었는데 쏠의 신공 얘기 이어서 해볼게요 그 성시경씨랑 이렇게 듀엣이 성사된 게 네 소속사 차장님이죠 다이나믹 듀오의 개코심이 컸다고 그렇죠 나는 쏠이 또 시경씨를 알아서 이렇게 했을 줄 알았어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었어요? 전혀 저는 이게 친분이 없고 그냥 선배님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이 곡에 성시경 선배님의 목소리가 꼭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될까 근데 이제 개코 오라버니가 이제 아시는 사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부탁하고 싶다 울소리 먼저 제안을 한 거구나 네 하고 싶다 해서 오빠한테 부탁을 드렸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성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성시경씨가 또 아무 노래나 또 이렇게 해줄 것 같지는 않고 맞아요 느낌에 근데 이제 성시경씨가 쏠이랑 듀엣을 하게 된 이유를 밝혔어요 첫 번째는 목소리랑 노래가 너무 좋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곡이 너무 좋았다 근데 이제 쏠은 딱 생각했는데 아 이거 성시경 선배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왜 하신 거예요? 많은 가수 중에 일단 제가 혼자 했을 때는 이 외로움이라는 거를 뭔가 다 표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일단 처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 목소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떤 분이 계실까 생각을 하다가 성시경 선배님이 생각했는데 만약에 성시경 선배님이 여기서 거절을 했었다면 제가 혼자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다른 사람이 대체가 안 되고?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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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자그마한 수포라도 해줄 수 없을까요? 노래를 안 들 때는 입을 트야 위에서라도 네 위에서라도 해주세요 네 일단 노래 이번에 정규 나오는 거 하나하나 다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거 외에 좀 최근에 이제 시국이 시국인지라 라이브로 들려드릴 만나서 들려드릴 기회가 많이 없었어서 좀 못 들려드린 노래들도 겸원없이 그냥 네네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떤 노래가 나올지 그쵸 아주 딱 기다려 콘서트네 네 딱 기다려 딱 기다려 콘서트야 딱 기다려 아주 보여줄게 아주 딱 기다려 그러네요 네 자 이효빈씨가 아영씨 본인 입으로 주당이라고 하셨고 쏠씨는 양주 로고 맞죠? 그럼 수정씨도 술 좋아하시나요? 세 분은 오늘 같은 날씨에 생각나는 술 뭔가요? 아 우리 아영씨는 그러면 취향이 어떻게 돼요? 어 어 저요? 저는 소주를 먹는 편인데 어 저 주당이라고 했었나요? 아 그랬다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아니래요 아니요 주당 일대가 있고 아닐 때가 네 아닐 때가 있어서 오해하실까봐 선별할 수 있으면 너무 좋네 네 요 기간은 내가 주당이다 아 요 기간은 내가 술을 끊는다 뭐 이런거 네네네 맞아요 그럼 오늘 같은 날은 좀 소주가 땡기나? 오늘 약간 네 전에 막걸리 네 딱 좋지 않나 주당이네 아니 딱 나오네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쏠은 또 양주로 왠지 너무 어울린다 정말? 아 그래요? 요즘 젊은 친구들 다시 또 위스키 막 그런거 많이 먹는다는데 네 그렇죠 일단 위스키 먹으면은 배가 그렇게 부르지 않고 시할 수 있어요 네 적당히 먹어도 좋은 기분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아요 러버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면 안주는 뭘 먹어요? 저는 위스키 먹을 때는 그냥 이렇게 간단히 찝어먹는 걸로 먹는 거 같아요 치즈 같은 거 뭐 까나페 이런 거 네네네 그런 찝어먹는 걸 먹는 거 같아요 안주가 좀 그러네요 올리브 몇 알 먹고 막 이런 걸로 되나 그쵸? 크래커 몇 개 찝어먹고 안 되지 안 되지 자 그럼 수정씨는 어때요? 수 좋아해요? 저 너무 좋아합니다 저 근데 안주빨이어가지고 안주 어떤 걸 먹어요? 저는 조금 한식 스타일을 좋아해서 막 찜 막 찌개 국물 꼭 있어야 되고 밥 꼭 있어야 되고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합니다 와 그런데 몸매는 그러니깐요 예 그래서 하루종일 굵고 저녁에 술이랑 같이 네 그렇게 네 세 분은 그럼 오늘 같은 날씨에 생각나는 안주 하나 안주요? 예 저는 전 전 저는 그거요 안주는 아닌데 제가 요즘 유자소주에 빠져있어가지고 그거는 안주 없이 먹어도 부담은 없는데 도수도 높더라구요 예예예 그래서 유자소주랑 아 감자탕 먹고 싶은데 너무 행복해 보이시네 감자탕 행복해 보이시네 말만 해도 아주 행복해 나요 왜 소름 저는 어제 생각났던게 있거든요 저 요즘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네 너무 파스타에 아 내추럴 와인 너무 먹고 싶은거에요 아 내추럴 와인 그래서 그거밖에 생각이 안나네요 지금 음 맞어 나도 요즘 파스타 이렇게 먹고 싶은데 직접 하기가 안되는거에요 너무 힘이 들어서 막 이렇게 맞아요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럼 어디 나가서 사드시죠 아니요 제가 한게 더 맛있거든요 우와 자 5932님이 쏠씨 런던 브이로그 잘 봤어요 영상으로만 봤을땐 여행스타일도 상당히 자유로워 보이던데 혹시 무계획형 여행 가신가요? 어 그리고 수정씨랑 아영씨 여행스타일도 궁금해요 음 아 여행스타일 아주 자유로운 네 저는 아주아주아주 자유로운 스타일입니다 계획을 하지않고 아 계획을 하지않고 신기해 너무 좋다 어 뭐에 그런 포커스를 맞춰요? 여행할 때 어 오로지 프리덤이야? 자유야? 네 어떤 날에는 이 식당을 꼭 가고싶다 그러면 그 식당 주변에 이렇게 도는 편이고 예약은 해야되잖아 예약 안하고 그냥 맞으면 네 맞으면 되면은 하고 그 날에 예약이 되면은 하고 그런게 아니면은 어느 장소를 꼭 가야한다 그러면 꼭 거기를 갔다가 메인으로 그정도는 이제 정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그렇구나 국내여행도 마찬가지로 네네네네네 갑자기 가거나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 갑자기 떠나는거야 네네네네 멋지네요 우리 수정씨 저는 좀 맞춤형이긴 해요 상대방이 계획이 완전 무계획이다 어디가지 막 이러고 있으면 제가 따다다닥 해서 보내고 아니면은 이제 그 상대방이 그런걸 짜는걸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냥 맞추고 이런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 혼자 한다 하면 계획할 것 같기는 해요 아 근데 막 시간당 이건 아니고 그냥 어디 갈지는 다 정해놓고 갈 것 같기는 해요 그치 좀 겁이 나잖아요 모르는 데는 네네 그리고 만약에 가고 싶은 데가 막 나중에 생겼는데 제가 이미 갔다 온다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좀 사전에 좀 가고 싶은 데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치 간 김에 거기도 가보고 맞아요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사오고 하는거 네네네 그러면 우리 아영씨는 저는 약간 계획 없이 사는게 계획인 느낌이라서 네 그냥 큰 틀만 뭐 먹고 싶다 정도만 정해놓고 막 시간 단위로 짜거나 막 오늘은 여기 가야되고 내일은 여기 가야되고 이런거는 근데 상대방이 막 그러면 오늘 여기 쳐야되고 내일 저기 가야되고 어 저는 따르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런거는 따른 스타일이고 따르지 말랬잖아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저희 만의 비밀 아닌가요? 저희 만의 비밀 아니 아까 소리 안나왔는데 비밀 곡로 비밀인데 아니지 말라고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쏘리 준비한 라이브 들어볼거에요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저는 작년에 정규의 정규를 냈었을때 타이틀곡이었던 오래오래라는 곡이고요 네 이 곡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오래오래 사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썼던 노래입니다 박수를 쳐게 듣겠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 아무것도 모를 나이 지났잖아 자유롭게 활과 날아가고 싶어 노래를 불러 You got me singing 사랑을 노래할래 내 마음을 다해 Baby 이 꿈속을 벗어날래 내 맘대로 할래 Baby 오래오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래 오래오래 오래오래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할래 Yeah I feel alive every time with you 걱정 마 이런 날 감당하겠어 I feel alive every time with you Are you down? Baby are you down down? 어색하지 환상 같은 그런 story Help me out 소리도 질러봤지 Take your time 이젠 우린 알잖니 사랑 그건 멀리 돌아가지 않아 Yeah 사랑해 나의 모든 걸 감당하잖아 오래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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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래 오래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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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할래 Yeah I feel alive every time with you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할래 오래오래, 오래오래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할래 Yeah, feel alive every time with you 걱정 마 이런 날 감당하겠어 Feel alive every time with you Yeah, yeah Yeah, yeah 쏠의 오래오래 라이프로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시각 1시 46분 되고 있네요 이성화님이 나 진짜 오래오래 쏠 목소리 듣고 싶다 목소리 완전 소중해 그러니까 김은정씨가 쏠의 목소리는 어떤 힘 같은 게 있어요 사람을 끌어당긴 될까? 본인도 아세요? 아니요 박진옥씨가 인간 인별그램 느낌 목소리 완전 감성적이에요 아, 느낌 온다 좀 음, 인스타그램 느낌 같은 김미지씨가 오래오래 우리 소리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이고, 우리 소리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네, 또 강지영씨가 제 딸이 딱 세 분과 비슷한 또래인데 원래 그 나이대 친구들은 옷을 쉴 새 없이 사나요? 택배가 끊임없이 오는데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세 분도 그래요 하셨는데 음, 뭐, 어때요? 아, 혹시 저희 엄마가 보내준 건지 어, 그래요? 엄마! 어, 그치, 아니 그치, 우리가 늘 사죠 그랬죠 어, 그게 옷을 많이 사고 하여튼 하루라도 뭘 안 사면 입에 가시가 놓치나 택배가 진짜 끊임없이 오는데 또 보여주진 않고 엄마한테 아, 됐어 뭐, 아, 친구야 뭐, 이러고 아, 이게 진짜 웃겨요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가 너무 무서워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서 그래 근데 진짜 왜 옷은 사도 사도 입을 게 없죠? 입은 없어 마음이 허해서 그런데요 어, 그래요? 네, 누가 그랬어요 마음이 허하니까 계속 옷을 사드린다고 하죠 어머, 어머 그러니까 우리 옷만 사는 거가 아니잖아 뭐 하여튼 뭘 많이 사지 않아 어떤 때는 사놓고 사실 박스도 안 뜯는 거 있지 않아요? 안 입는 것도 많고 까먹는 거 있고 맞아요 문젭니다, 문제 그래 그러니까 뭐, 세 분도 그래요? 그럼 네네 네 네, 그냥 네입니다 네 그러면 강지영 씨는 그렇게 그냥 이해해야 되는 거? 그렇죠 네 은하이 때는 그러는 걸로 전사랑 님이 솔 아영 수정 님 혹시 앞으로 콜라보 해보고 싶은 뮤지션이 있으실까요? 네 아, 저희 셋이 우리 아이디 아, 우리 셋이 네, 우리 셋이 네, 우리 셋이 네, 우리 셋이 네, 우리 셋이 영광입니다 네 뭐, 우리 시경 씨처럼 뭐 이렇게 같이 뭐 어떤 목소리 필요한 남자분 어떤 목소리죠? 어, 저는 사실 성시경 선배님이 네, 제 그 어떤 프로그램에 스승님으로 나오셨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보컬이셔서 네, 기회가 된다면 저도 인기 폭발이구나 네 인기 폭발 수정 씨는? 저요? 저는 제가 여성분들이랑 듀엣을 해본 적이 없어서 진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발라드도 같이 하고 R&B도 같이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또 너무 폼나겠는데요? 폼나기 수정 네, 진짜 자, 김은영 씨가 왠지 세 분은 젊으니까 요즘 유행하는 하필도 잘 알고 놀러가는 것도 좋아할 것 같은데 저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 있나요? 아니면 세 분이 특별히 좋아하는 장소도 추천 받습니다 제가 이번 주말에 딸이랑 같이 서울 놀러가는데 어딜 가면 좋을지 너무 고민돼서요 와, 너무 구체적이니까 좀 부담스럽죠 진짜 거기 오셨다가 에이, 뭐 이런 어떻게 해, 막 이런 거 또 딸이랑 같이 오시는 거면 이게 잘 맞으시려나? 딸이면 저희 또래 같으면 뭔가 그냥 카페 같은 인풋 카페 같은 데 이런 데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엄마도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배려해야 돼 아, 맞아요 맞아요 엄마는 딸이 좋으면 좋은 거고 딸은 또 엄마가 기뻐하면 기뻐하는 거니까 같이 같이 사실 두 분이 계시면 어딜 가도 추천 그렇죠 그쵸 네, 그쵸 네, 그쵸 그, 또 뭐 수정 씨는 하나 추천 네, 저는 사실 대전에 살았었는데 대전에도 산책 갈 데가 많긴 했어요 막 대청댐도 있고 공원도 있고 했는데 서울 와서 한강공원 같은 데 가보고 깜짝 놀랬거든요 맞아요 너무 막 완전 강이 안 크고 너무 잘 돼 있고 이래가지고 요즘에는 또 날씨가 좋아서 텐트 빌려서 다 하시다고 하구요 그래그래 그래서 제가 요즘 산책하는 데 좀 빠져있는데 한강공원이나 아니면 서울 안에 있는 공원들 너무 잘 돼있어서 그러네요 아영 씨는? 저는 카페 맛집을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그 연남동에 예, 받아져가야겠다 네 그 크로아상이 요즘 변형돼서 많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도넛인데 크로넛이라고 예 크로... 아니, 그 크로넛이라고 크로넛이라고 크로아상이랑 도넛이랑 네, 맞아요 오, 맛있겠다 거기 서울 페이스트리라고 예, 예, 예 정말 맛있거든요 예, 예, 그렇군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어서 아영아 아영아 여러분,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광고 듣고요 서울이요 자, 오늘 이렇게 캡파타 초대석에서 리수정 씨, 솔, 이하영 씨 세 분 만나봤는데 훨씬 더 느낌이 좋고 노래도 정말 너무 잘하고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고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 우리 한 번씩 하고 싶은 말 한 번씩 할까요? 네 우리 아영이 네, 제가 신곡 나온 지 3일밖에 안 됐거든요 네, 저의 이번 신곡 마지막이란 걸 알면서도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가수 이하영도 많이 많이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럴 거예요 네, 은수정 씨 아, 네, 저는 이제 이틀 뒤에 발매되는 정규 앨범 진짜 한 곡 한 곡 다 좋으니까 많이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화정 선배님이 알려주셨는데 내일 너무 덥다고 아닐까요? 하하하하 내일 아주 시원하게 입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수정이 딱 기다릴 콘서트도 이렇게 기다리고 싶고 아, 딱 기다리고 싶고 놀러오세요 네, 썰?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만나서 다 세 분 만나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어, 성식이 형 선배님과 함께한 저희 니즈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그럴 거예요 예, 저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자, 끝곡으로는 우리 수정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 아까 선 공개곡이죠 Love or Hate 네 이거 들으면서 세 분하고 인사 나눌게요 다음에 또 봐요 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오늘 좀 어때 어, 어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 언제나